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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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강희 쫀다고! 꼴대로 데려야 꼴대로! 됐다! 와우! 와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와우! 여기가 바로 또 인천 아닙니까? 인천의 1등! 인천수입니다! 시험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저희 팀이 부족한 게 안에 있어요 파이팅이 없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파이팅 천재 잠깐만! 저 파이팅 때문에 온 거예요? 딱 생각해봤어요! 몰릴까? 얼굴 이렇게 사면되는데 얼굴은 아니잖아 파이팅 천재 야 야 원창현! 이건 아닌 건 맞아요 파이팅 천재 조은 씨가 오늘 파이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 친구! 내 친구! 또 여러분들 옆에 딱 보시면 아! 무슨 뜻이에요? 해시화이가? 한국 야쿠르트라는 이름이죠? 이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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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또 많은 데서 왔지만 왜 여길 잡았냐? 간 때문에 그냥 하하하하하 구단주도 뭐야 구단주도 구단주도 부활을 해야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 여러분 간 건강 간 케어 쿠퍼스와 간 건강 콜레스테롤 케어 쿠퍼스가 있는데 약도 있어요 알도 있어요 오 신기하다 알약도 있습니다 알약도 야 옹왕이 왜 다 버려? 오 왔어 아 진짜요? 카메라 가리지 마시마 훈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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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한 훈련 겸 체육대회 느낌으로 저희가 촬영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풋살 대결을 할 거예요 편은 어떻게 나나요? 그래서 보니까 아! 요거 약간 라리가 팀데 그래! 세계 올스타 팀이나 나올 수 있겠다 세계 올스타요? 세계 올스타예요 여기 흰색 옷 입고 계신 분들은 이제 라리가 그리고 티아고 킴 그리고 종봉이 형은 이제 브라질이시잖아요 언어가 또 비슷하니까 라리가 쪽으로 묶으시고 그리고 뭐 베르드 브레멘 여기 셰필드도 있고 그렇죠 쇼쇼도 있습니다 프랑스 셰필드 이건 온라인이요 그러니까 이쪽은 세계 올스타 뭐 상품 이런 거 이런 거예요?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장난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랄 선물이 있어요 진짜 뒤진다 정말 끝난다 정말 탈퇴해요? 아니 뭐 이 정도의 느낌이야 뭐냐 이 정도 받으면 아 그만하네 이런 거의 느낌이기 때문에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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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안더치게 조심하고 원역 있으니까 가야돼 가야돼 계속 파이팅 합시다 아시겠다고 그래 돼 돼 돼 돼 돼 돼 돼 가야돼 가야돼 와우 네 네 저기는 너무 부리기가 파괴한데 여기 군대야 여기 뭐다 나 나리가 별거 없어 여기 세게 올스타야 내가 AC 하면 니네가 Y AC Y 자 천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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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째나? 몇 번째나? 몇 번째나? 야 태풍이 뭔지 한 대 맞고 시작해 아니 비켜도 돼 어차피 들어가면 노골이야 야 카메라로! 노골이요? 노골 노골이에요 그러니까 터치 안 하고 들어가면 노골이에요 골이라고 이 비XXX 노골이라고요 노골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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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살 골이라고 지금 왜 이래요 여기? 카메라 어디에 메인 이거예요? 원래 이런 분위기예요? 어차피 저기까지 못 나가 근육 올라오시는 거 아니야? 스타를 태클 안 돼요 나 태클밖에 못하는데 됐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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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? 뛰어 앞에서 아! 아! 제 쉬리 입은 게 이유가 있었지 한 입 신청해서 바로 기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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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빼앗! 하하! 2대1대1대! 1대1대 1대1 아니 햄 잘 못 뛰겠으면 강건강캐어 쿠퍼스 좀 하시고 하던가 그냥 바꿔야 힘들면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왔다 왔다 여기가 빠져야겠어 아니면 안 빠지고 있는 저기 있어? 아 으아 으아 됐다 됐다 잡았어 아 패스 오오 나갔다 한 대 어? 오오 아 아 아 빨리 빨리 불어 불어 야 불어 아 뭔 상관이야 아 이런 팀이 해체 될 것 같아 오늘 이거 때문에 싸울 거 같아요 어 시간 시간 오케이 불쌍 시간이 있어 좋아 제가 저런 기술을... 좋아 한양중학교 좋아 제가 저런 기술을... 좋아 한양중학교 좋아 아 너무 예의가 발라서 발을 못 올리네 세리머니 한지 감 잃었네 4대형이야? 괜찮아 야 우리 누구 때문에 망하는 거 알지? 아 지금... 아 백사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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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빨간 팀! 빨간 팀이래 파란 팀! 1대1이야 1대1 1대1이야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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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패 잘 잘랐지? 내가 도움을 못 해.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된다. 내려, 내려. 아우, 힘들어요. 아우. 야, 원희 형 교체! 일단 멘트 만 치면 안돼. 형, 일단 수비하고. 어! 아 안돼! 강이 나와 강이 나와 아니야 아니야 어? 어 김진창 이거 몰래 들어가 몰래 들어가 야 이거 키루가 이래 야 형성아 형성아 어! 답답해 진짜! 어! 답답해! 어! 답답한 스타일이야 쟤 아 6명이었어? 야 야 야 야 야 야 얘 들어왔다 야 진짜 들어왔다 야 다행이다 진짜 들어왔다 와 이겼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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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단 어!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때려 다행이다 때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채용수 오 채용수 야 한 볼 더 먹으면 형 들어간다 야 한 볼 더 먹으면 형 들어간다 다행이다 오 닥고 몇 개 오 오 파워플레이가 뭔데? 물키퍼까지 필드로. 아 그거 그래? 푸른이 물키퍼다. 파워플레이 파워플레이. 가, 가. 가, 가, 가. 가불이, 가불이. 네! 야, 니가 이 또라인젤 보고 들어와서 빨리 통화 풀렸어! 나 지금 툴사를 더 잘해! 나가야 돼! 네 거야! 야, 뭐해! 야, 뭐해! 야, 뭐해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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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니도 가! 오케이, 강만 잡아, 강만 됐어! 야, 가야 돼! 야, 가야 돼! 가, 가! 가, 가! 가, 가! 아, 넣어야지! 아, 근데 게임이 안 된다! 가, 가! 갑니다, 가만히 서! 우리 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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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킥 교체! 아, 천수 형 때문에 망했어! 아, 공발! 하나도 안 아파! 우리 옛날, 우리 천수 형 어디 갔어! 치고 와야 돼! 아! 인명기, 그렇지. 해, 니가! 치고 와! 그렇지! 그렇지! 때려! 아! 야, 강이 쫀다고! 꼴대로 때려, 꼴대로! 야, 진짜! 자유가! 됐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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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, 됐어! 이러고, 됐어! 됐다! 나이스ukan! 2점 차이야, 2점 차이. 2점 차이라고? 여기로 hands goal. 와. 내가 해본 거잖아. 어? 좋아, 좋아, 영광이. 야, 버텨, 버텨! 원강쌤 활동량 너무 좋아. 와! 미스! 스포츠 한 잔 드셔야겠다. 다 익혔어 이제. 강아가 나와. 강아가 나와. 강아가 나와. 강아가 나와. 우리 이제 수비해야 돼. 1점 차야. 아, 지금 왜 들어가 또. 아, 됐다. 비치면 약간 빌드업이 된다. 우리는 안 짓는데. 강아가 서 있잖아요. 한골 승부하시죠. 골든볼 골든볼. 자, 골든볼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감독님 볼 찾는 게 진짜 다르긴 하다. 와, 이대로 이렇게 좋은 거. 고맙습니다. 야,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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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어 스카이! 마무리해! 가만! 마무리해! 자! 라리가 팀 대 세계홀스타. 세계홀스타 팀 대 라리가 팀. 골드골! 골드골! 세계홀스타 팀이 승리하겠습니다! 감독이 들어갔고 이제 구단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레크리에이션이었다. 아니 근데 이 팀이 진짜 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이 치질 않는데요? 쿱퍼스 맞았어? 안 맞았어? 그치? 이야 색깔도 예쁘지.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돼. 왜냐면 감독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. 안 돼서 왔어요. 위에 있는 알약을 우리가 계속 삼켰어. 그게 이중 제형이라고 하는 거야. 아 그런 거야? 그럼요. 첫 번째 라운드 세계홀스타 팀의 승리고요. 두 번째 라운드 대결로 바로 넘어가도 바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! 터치기 랭스타 팀퍼라고 하고요. 우리 subconscious는 다짓나는 진짜 founded 오늘의 무대.